참여연대 집행위원자 그 이후에도 입을 다물지 않고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월 5일날 발간된 조국백서 출간을 기회로 주간동화 최진열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또 그 나름대로의 솔직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가운데서 특히 그가 바라보는 현재의 집권 세력들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책이다. 조국백서가 김경률 회계사 주장입니다. 지지자들이 느끼기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썼다. 언론이 사건 초기에 보도한 부분 가운데서도 오보로 드러난 것들을 쭉 썼다. 그가 책을 살펴본 다음에 내린 일종의 통평입니다. 모든 책들은 저자의 주관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국백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조국백서는 출판 초창기 단계부터 뚜렷한 지향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때문에 김경률 회계사가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국 모든 것은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된다. 특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옛날이나 그랬다. 조국 전국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껏 권력과 이권을 매결해서 운동을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아쉽지도 않다. 그 사람들과 같이 분류되는 것도 기분 나쁘다. 인터뷰 가운데서 이 부분을 읽고 공병호 tv에 소개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란 것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껏 권력과 이권을 매결해서 사회시민운동을 해왔구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주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그런 용어는 이익카르텔 혹은 이익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권력을 만들고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우리끼리 향유한다. 우리끼리 나누어 갖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원배분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점점 국가가 배분하는 비중이 커지는 그런 입장이 바로 현재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 정치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혹은 우리 편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제도로서 자원배분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오래오래 잘 해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근래에 상권분립이 와해되고 독재 비수로 못한 그런 체제로 가는 것에 국민들이 자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가제나 둥으로 살고 우리는 용으로 산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앞섭니다. 판단 기준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앞서는 겁니다. 김경률 핵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잘못된 거울로 비추어서 정권의 조그마한 문제제기라도 이루어지면 이른바 양념치를 해버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일련의 논란도 이와 맞닿아 있다. 조국 사태의 경우에는 정작 청와대 민정실에서 뜻대로 제대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죠. 언론이 하도 파헤치니까 검찰이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라든지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거라든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은 우리와 그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편인가 적 편인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숱한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축적되고 또 만들어지고 축적되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화나는 일이고 분노하는 일이지만 그들은 예사롭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편의 이익은 곧바로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김경률 회계사의 인터뷰 가운데 핵심은 이 사람들이 지금껏 권력과 이권을 매개로 해서 사회시민운동을 해왔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이 공동체와 이 카르텔을 구성하기 위해가 결국 권력을 오래 유지해야 되고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도 서섬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익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인 것이지 국민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아닌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함께 여러분들이 구독도 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